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호석 부사장님 나와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호석입니다 네 부사장님 정말 UAM 이런 얘기도 나오고 세상이 또 바뀌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요즘 글로벌라이브에서는 우리 팬덤 장 부사장님의 팬덤이 생겨서 이 UAM 안에도 엔비디아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소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한 2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기피는 없어요 아니 별술도 없어요 아니 기피 없고 저희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얘기한다든지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피 없고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주 깊이는 얘기 이런 분들한테 좀 아까 봤던 분 우리 기자 선임연구원 그만 들으시면 되고 짧은 기사만 저만 참고하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11월 27일 날 온라인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나오는 질문이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난주에 받은 배당이 애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P&G였거든요 매주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배당이 P&G가 높습니다 애플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배당이냐 주가 차익이냐 초점이 어떻게 맞춰있느냐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반반이에요 반반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애플도 사단 최고치 P&G 역시 사단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배당받으면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주가가 재미없으면 욕먹어요 딱 그래서 일단 이번 포트폴리오는 반반을 가정한다 말씀드리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많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낮에마다 세미나를 다녀요 어떤 세미나를?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짜 오늘도 했는데 물론 반경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거리를 두고 앉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쓰고 한 시간 동안 했어요 힘든데 숨을 못 쉬어갖고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한 시간에 얘기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봤거든요 이거 쓰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그게 나중에는 약간 젖잖아요 젖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호흡이 자꾸 가빠지니까 더 숨쉬기 힘들고 진짜 물도 못 먹겠어요 벗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한 시간 내내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질문 하나가 들어와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아침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힘들죠 힘든데 제가 2002년도에 미국 중계를 처음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제가 제가 이제 언젠간 그만두겠죠 언젠간 그만두면 그때 당시에 깔았던 그런 분위기 내가 보고 들은 거 어떤 제도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전달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동기도 없고 저 선배도 후배도 없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마음이죠 제 마음에 이걸 누군가를 좀 전달해주면 좋은데 없다는 약간 그 아쉬움 때문에 일단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예능되면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못 버티면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때 누군가 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약간 그건 이제 끊어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마음으로 매일 방송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닙니다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을 후계자로 많이 키워주십시오 우리 교수님은 뭐 아니 진짜로요 많이 배우면 오늘 박사시는데 어떻게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소매업체의 치약이 나아졌다는 것도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제 소매업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유가 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시우드가 투자하지 않는 유일한 빅테크 종목은 아시죠 저는 대충 감옵니다 감옵니까 그 종목 근데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르시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춰도 선물은 없습니다 자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최악의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교수님 아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워낙 요즘 최악들이 많아서 아 근데 이게 솔솔 이제 이런 국가가 주가 장기적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한번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요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장에서 2년 반 만에 애플이 8일 연속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2년 반 만에 진짜 대단하다 이게 1등 기업인데 불구하고 8일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쉽지 않은 2년마다 3년만 한 번씩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제가 보기에 오늘도 올라가지 싶은데 하여간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형님의 노릇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애플이 약 3천종 정도의 시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기업인데 이렇게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왔다는 거 확인을 간단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인가요 일단 라스닥 100개에 대한 지수의 흐름을 볼 건데 13년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9년에 55% 10년에 20% 그다음에 쭉 보시면 계속 올라왔어요 해서 올해까지 현재 29%인데 이게 갑자기 한 달 만에 폭락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올라갔다고 보겠죠 그러면 13석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라스닥 100의 위대한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이 여기에 비중이 약 1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이 중요하고 또한 애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라스닥 100이 중요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이 라스닥 100에서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물론 그냥 한 배짜리보다는 세 배짜리만 하시면 세 배짜리 하신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 엔비디아, 테스라가 52%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라스닥 100 지수는 이들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 실려있고 이들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애플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애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에 또 올라갈까요? 내후년에 또 올라갈까요? 여기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플을 애플이니까 아이폰이니까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이게 더 올라갈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애플, MS, 구글, 아마존, 페이스, 엔비디아는 다 아시는 종목이잖아요 보통 아는 종목이 올라간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니까 어렵게 찾지 마시고 아는 종목을 투자하시려면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캐시우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 기술자하고 정반대 있는 분이 캐시우드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교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캐시우드의 ETF 보게 되면 ARKW가 3개월 만에 저점 그 다음에 ARKK는 6개월 만에 저점 ARK자 ARKF는 1년에 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중으로 보게 되면 4%, 15%, 31%까지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아마존 조금 페이스 조금 되게 얼마 없어요 있는데 중요한 게 F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언어는 없는데 F이 없다는 것은 블리시온 그로스 우리가 강세에 베팅하는 강한 모습을 보니까 F이 없는 게 시장의 강세를 점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F이 그러면 F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식입니까? 이분의 생각이죠 이분의 이분의 생각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F은 그냥 현금이다 현금은 저희가 그렇게 묵직하다? 네 묵직하다 아예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1년 대 1,000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고 애플도 그런 격이다 할 정도까지 약간 폄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해가 안 가시죠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전혀 이해 안 갑니다 저는 요즘 저분의 행보와 포트 자체도 전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포트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운영 전략이라는 게 상황이 바뀌면 자신의 어떤 판단도 바꾸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리찍어요 내리찍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계속해서 포트를 펴고 있는 운영 철학이 바뀌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애플과 ARKK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건 질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에 들었는데 압도적으로 애플이 71%가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수의 분들은 애플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니까 가장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쨌거나 이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빠지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작은 기업들이 많아요 하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져 있고 ETF 자체를 약간의 공무에도 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ARKK 대표 ETF 아닙니까? 지금 40개 종목에 있는데 월간 기준 40개가 하락했어요 여기 노란 게 제가 친 거 44개에서 40개가 빠집니다 많이 빠졌죠 그것도 25개는 10% 이상 9개는 20% 이상의 월간 하락을 보였습니다 월간 이게 월간입니다 월간 그런데 S&P 오브 현재 2% 플러스거든요 지수하고 완전히 정말 안 되죠 심지어 나스닥 100은 3%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 3% 상승 때 뭐 했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비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주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고집을 피우냐 시장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뭔가 방어적인 태세에서 바꾼다든지 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빠질 때 더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아시죠? 항상 더 사요? 더 사죠 더 사하고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듯한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겁니다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입은 절대 끄떡하지 않아요 자기의 운영처를 고수하고 있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주본들이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ETF 자체가 약간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상당한 어떤 그런 뭔가 좀 기피하는 ETF를 기피하는 현상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우려가 커집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캐시구 누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누님도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누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5년생 아니신가요 5년생 맞죠 그러면 거의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옹호하는 분이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식의 운용은 뭔가 맞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물론 패시브가 아니니까 액티브니까 하시겠지만 정도껏 돼야지 이 정도 너무 심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되게 많아요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더 추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뭔가 운영 철액에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보유한다고 그러면 ETF니까 더 장기적 보유가 필요한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회복하는데라고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ARKG 그러니까 유전체를 만들고 있는 개노믹하고 있는 그 ETF가 31% 올해 연중으로 마이너스 났어요 31%면 완전 반대예요 정반대 그렇죠 이게 31%가 만약에 회복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 있고 여기 들어왔는 기업 자체가 뭔가 검증 안 된 기업이 되게 많아요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둔 것도 의미지만 돈을 잃기 안 하는 것도 저의 의미거든요 해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주의를 요하합니다 넘어가고요 지금부터는 소매업체의 고난 순환을 좀 말씀드립니다 고급 백화점 노드스트롬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본 것 같은데 노드스트롬이 굉장히 고급 백화점이에요 크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실제 발표했는데 보신 것처럼 제가 이제 붉은색이면 미스가 난 거고 연두색이면 비트한 겁니다 색깔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EPS는 미스했습니다 56센트였는데 39센트까지 크게 미스했죠 매출은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익이 많이 급감했거든요 매출 부진과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급락하고 있어요 급락 엄청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러면 백화점주 한번 사면 어떨까 말씀하시는데 이 백화점에 관련된 주가 아락이 지금에 이어지는 거냐 과거에도 그랬냐 중요하죠 극장 체인점이 지금 안 되는 거냐 과거에 안 됐냐 아시겠지만 넷플리스가 올라갈 시장부터 안 된 거거든요 극장 차 안 가지 않습니까 팝콘 먹으러 가면 모를까 안 가죠 저는 솔직히 진짜 자러 가거든요 너무 졸릴 때 가까운 데 가서 그런데 그게 아니면 차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팬데믹 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드스트롬에 대한 하락은 2015년부터 이어진 겁니다 꽤 됐네요 중간에 올라온 거는 여러 가지 호재 때문에 올라온 건데 쭉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 노스트롬은 대표적으로 고급 백화점인데 온라인을 빨리 하지 못했어요 지금 백화점 안 가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온라인을 시키잖아요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가게 되고 심지어 메이스 백화점은 사람보다 8회가 더 많은 거예요 예전에 지금 주가 약간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온라인은 빨리 전액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소매업체가 올라간 떨어진 걸 갈랐는데 이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시 한 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소매업체가 온라인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매수의 기준입니다 기준 월마트는 빨리 했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온 거고요 이런 것도 못했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건데 제가 앞으로도 빠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게 없든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가시면 워낙 고급 백화점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도 별 게 없어요 살 것도 없고 저도 사실 미국 백화점을 많이 안 갔던 이유가 미국의 백화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한국 백화점과 비교해 보시면 한국 백화점이 훨씬 쇼핑하기가 쾌적합니다 미국 백화점은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 옛날부터 입주하다 보니까 조명도 좀 어중참참하고 그래서 제품을 막 조명 쏴줘서 화려한 맛이 없어요 화려한 맛이 없어요 내가 뭐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맞아요 가면 오히려 뭐야 이게 명품이 맞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쇼핑 재미가 없더라고요 정확히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래서 빨리 온라인으로 빨리 전영했어야 되는데 늦게 전영하다 보니까 주가 빠져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갭도 시적에 못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EPS 미스했고요 거의 50센트, 27센트니까 거의 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매출에서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항구에 혼자 문제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LA항구에 지금 선적이 수백 척이 기다리고 있어요 못 들어옵니다 배가 왜냐하면 배가 하나 들어오면 그거를 컨테이너에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 크레인을 조종하는 운전기사가 많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다 보니까 들어올리지 못해서 쌓여있는 그런 모습에 간식에 들어오려는 컨테이너를 트럭에 가서 끌고 가야 되는데 트럭 운전기사가 또 없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또 밀려있죠 이 배가 돌아가서 다 또 식혀와야 되는데 계속 늦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최근에 서플라인 체인 문제가 생긴 건데 똑같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게 개비였고요 하다 보니까 항공 쪽으로 옮겨보겠다 얘가 오는 중이고 또 한 가지 이 나이키처럼 베트남 현지 공장이 거기서 만들고 있는데 폐쇄가 되면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휴가가를 가서 또 닫았대요 휴가까지 갑니까 그래서 지금 주가 못 나오는 그런 모습 이익도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심지어 연간 수익도 전망치도 월간에 2.2였는데 회사 측은 딱 반밖에 제시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원래 계획 주요 브랜드가 뭐냐면 올드 내비예요 올드 내비 그런데 올드 내비까지 물건이 옷이 안 팔리면서 주가가 빠졌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의류 업체가 그러면 팬데믹 이전이 잘 됐냐 의류 사업이 잘 되겠으면 저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의류 사업이 잘 됩니까 역시 옷값이 상당히 비싸 물론 럭셔리 부린데 비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옷이 비쌉니까 할인이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옷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떤 분들이 막 이래요 만들어 본다고 제가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반의 반값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옷은 사는 게 더 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옷도 안 되는 건데 보신 것처럼 2015년 때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때 올라왔냐 그러면 왜 이때 올라왔냐 그때 팬데믹 디멘드로 올라온 거거든요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갑자기 몰려 나오니까 옷도 한번 사보고 청바지 입어보고 하다 보니까 올라온 건데 어차피 똑같이 아까 백화점처럼 2010원 더 빠진 겁니다 우리는 잘 안 돼요 우리가 되는 게 유일한 게 뭐냐 룰루레몬? 나이키? 이 정도? 그건 독창성 있고 팬심 있으니까 하지 글쎄요 갭이 물론 이분이신 분이 이분이시겠지만 어떤 특징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갭이 진짜 좀 샌드위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볼까요 유니클로라든가 유니클로 옷보다는 조금 비싸고 그렇다고 폴로나 이런 것들처럼 약간 브랜드가 명확하게 잡힌 것도 아닌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가장 지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많이 받고 있는 샌드위치된 브랜드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특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저가 브랜드들 옷 한쪽에 가야 되는데 차라리 룰루레몬처럼 조금 비용 받더라도 아주 팬심이 풍부한 그런 쪽으로 가든지 나이키처럼 정말 우리 3대가 즐겨 입는 옷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저쩐한 그런 포지션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업소 그래서 지금 소매업체의 하락은 이미 과거부터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비단 직위 문제가 아닌 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매업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베스트바이인데 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왼쪽이 실제 발별치입니다 오른쪽이 예상치예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크죠? 크죠? 그럼 비태한 겁니다 다 비태했죠 근데 베스트바이는 어제 주가가 오늘 아침에 끝난 게 12.36%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죠? 근데 왜 빠졌냐 베스트바이 역시 집에 있다 보니까 TV가 좀 후진 것 같은데 바꿔야지 바꿨습니다 많이 샀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똑같은 전망측에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이 TV가 와야 되고 배로 와야 되는데 지금 못 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전망을 내리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스트바이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잘 됐습니다 근데 베스트바이가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면 이들이 베스트바이 직원들이 있어갖고 그 직원이 나와갖고 집에 가서 이 고객님의 집에는 이러이러한 TV가 올릴 것 같고 이러이러한 냉정가 올릴 것 같습니다 하고 컨설팅해줘요 그 기계를 마음에 한다고 그러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계에 대한 사용법도 얘기해주고 그런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입장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빠진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건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해서 다양한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왜 올라왔냐면 제가 저런 말 말씀드렸는데 스포츠 오소로티라고 하는 약간의 그 이름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런 또 도매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파산했어요 파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포츠는 어디까지가 스포츠입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스포츠는요 이것도 스포츠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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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도 그렇고 낚시도 스포츠입니다 낚시 스포츠죠 근데 한국은 사냥을 물론 사냥은 아니고 그냥 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스포츠인데 한국도 스포츠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변이 넓지는 않죠 넓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거를 하려고 갖고 왔다가 다른 쪽에 쓰신 거죠 이게 막 위험한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 딕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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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즈가 이걸 많이 먹으면서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다 적어버리고 온리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해서 잘 나왔죠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다 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EPS가 이따로 잡았는데 3.19가 나와주면서 엄청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렇지만 주가 속 빠지고 있는데 왜 빠지냐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2배 이상의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잘 나왔지만 좀 팔아보자 라는 그런 시각이 풍부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 주가가 올라온 이유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아베크롬페인 피치라고 하는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의료업체니까 보신 것처럼 매출도 EPS도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똑같은 관점으로 아까 갭처럼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12.59%가 빠져가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의료업체는 제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사보라 사보자 한번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정 사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이크 정도 하지 뭐 굳이 이런 메이크업까지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어번 아웃피터스 똑같이 9.31%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잘 나왔고 EPS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의료업체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게 서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옷값 할인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안 나오는 장사가 좀 많이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의료업체는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 사고 싶으시면 정말 사고 싶으시면 룰루레몬 혹은 나이키 정도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매칠 게 아니고요 어제 하루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실제 발표하는 게 소매업체였는데 소매업체가 끝에 물이 흐리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장국 부장 지난번에 좋다면서 소매업체 잘 되는 거는 할인업체 유통업체 월마트 타깃 혹은 코스트코 그런 건 잘 되죠 걔네들은 걔네들은 잘 되는 건 얘네들은 안 되는 거 왜냐하면 걔네들이야 온라인으로 빨리 전향을 했고 그다음에 팬데믹 때 어떻게든지 온라인 쪽으로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버티는 기업들이고 그다음에 코스트코는 아쉽게도 온라인이 아니어도 팬심이 얼마나 풍부하니까 그건요 91%가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요 회원을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어려워지느냐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자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문제 오늘 3,000명 넘었습니까 교수님 오늘요 3,000명이 아니라 이제 4,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4,000명이요 네 4,000명이요 대단해 4,000명이면 분명히 제가 한 달 전에 2,000명대 본 것 같아요 그 두 배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런데 미국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다가 백신을 맞거나 의무하거나 아니면 주당 한 번씩 검사하거나 아니면 이걸 어기면 14,0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지금 행정변에 발표했어요 바이든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동조하면 하면 좋은데 미국에 있는 분들이 과연 동조할 것이냐 얘는 1월 4일날 발효가 되는 겁니다 할 것이냐 아침에 제가 얘기했지만 바로 알파벳이 지구 600명이 들었으면 머리띠를 인구하겠다 동의 안 못한다 못한다 아니 내가 백신을 거부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권리다 왜 권리를 침해하냐 해서 엄청난 지금 정황이 부딪혔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 코로나 백신은 안 맞은 분들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건 뭘 해도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3,000명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봤지만 절반에서는 안 맞는 분들이 안 맞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구간을 가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은 지금 안 맞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거부하는 분들이고 독일은 지금 다시 한 번 락다운을 지금 카드를 만족거리고 있어요 이미 옷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은 유럽 쪽에서 커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4차 여유가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락다운할까 버틸까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갈린끼리 와 있어요 안 돼요 이제 전통적인 주식들도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3,000만 4,000명이 빨리 안 잡히면 이거 어떡합니까 5,000만 돼도 버텨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5,000, 6,000 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럼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를 우리가 대하는 방식과 태도와 그다음에 거기에 맞춘 전략 전술이 아마 대폭 한 번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데 그렇군요 그럼 우리 교수님이 나중에 한 번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수님이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도 뭐 백신이 잘 나와 있고 또 치료자가 있다 보니까 하여간 잘 버텨보기를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걱정이 많이 돼요 그게 걱정이 되죠 그분들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소상공인분들 때문에도 위드 코로나를 조기에 집행을 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터키를 보겠습니다 터키 터키 ETF는 TUR입니다 TUR TUR인데 고점이 73이었어요 지금 19입니다 19 4분의 1통가 났습니다 이게 촉발시킨 게 뭐냐면 트럼프가 촉발시킨 거예요 트럼프가 과도한 관세를 물리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터키가 근데 거기다가 터키 리라가 급락했죠 급락하는 바람에 얘네가 외채가 크거든요 외채를 갚으려고 그러면 더 큰 부담이 쓰러 온 거죠 그다음에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경기를 부양하고자 금리를 안 올립니다 계속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를 낮춘다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도 못한 저렇게 하지도 못한 약간의 어정쩡한 포신이 와 있다 보니까 어려워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아이비가 터키 주식을 한번 보자 이렇게 빠지는 건 쉽지 않다 국가의 ETF인데 이렇게 빠지기 쉽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글쎄요 굳이 빠지는 거를 저는 들어가는 건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어차피 빠져있는 주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마 기사가 될 거예요 많이 워낙 아이비가 되게 많이 얘기하니까 아이비는 대출 이런 겁니다 더 빠지겠냐 이거 더 빠지겠냐 아 이거보다 다 반영이 돼 있는데 더 빠지겠냐 이미 차연 구간이 지났다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게 개별 주목도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ETF이기 때문에 조금 반대가 해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건데 저는 뭐 조금 그 마인드 자체가 저는 올라간 주식을 잡자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만 혹시 기사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시고 굳이 저는 지하 한 10층까지 왔거든요 이미 그럼 더 11층 있으면 어떡할 겁니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런 것보다는 올라간 주식을 배팅해보자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 다른 좋은 기회도 많은데 굳이 터키까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일부 투자하신 분 중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떨어진 주식 싼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비싼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출발 직전에 선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빠지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SN4가 0.34% 다우가 0.39% 나스닥이 0.41%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번 한 주가 저희가 댄스기빙 때는 주가 올라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통계적으로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의 지금 제롬 파월 연중 의장의 연임이 이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갑자기 팬데믹이 폭증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 이유가 좀 보시라고 좀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맵인데요 맵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맵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거 어제 건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거 아닙니다 어제 거 아닙니다 어제 거 아닙니다 지금 2.07%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빠진 거는 그거였어요 그 사이버트랙에 대한 생산 지연 네 그런데 오늘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 지워야겠네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테크 쪽들 슈퍼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따부터 반도체까지 빠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내려보시면 약간 아주 짙은 녹색을 띵 하나 보여요 디어앤 컴퍼니 네 디어앤 컴퍼니 파업 때문에 디었다가 파업이 종료가 돼서 주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슈퍼 빠지는 거 금융도 좀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색깔 자체가 고동색입니다 고동색 조금씩 조동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기사를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아 그렇네요 디어앤 컴퍼니 디어앤 컴퍼니가 파업 때문에 주가 디었다가 제가 이제 농담을 좀 하는데 저한테 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농담을 많이 하냐 집중이 안 된다 네가 나오면 아니 너무 과하세요 아니겠어요 한 분이 물어왔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농담을 많이 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안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안 하는 날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날입니다 하는 날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뭔가 한 틀에 쉬지 않으면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제가 화면에서 말을 막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장 본부장님이 뭔가 막 말을 많이 할 때는 화면에서 안 보이는 데서 세팅을 저희가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안 잡히게끔 해드리고 뭔가 방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멘트를 쳐드리면서 마가 뜨는 걸 흔히 방송용으로 그걸 막는 용도로 저희가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머라는 게 저희가 방송 진행상 적절하게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 되게 진지해서 사람 웃길지 모르거든요 자 디어 디어 보겠습니다 디어를 봤는데요 지금 이제 3.90 예상했는데 4.1가 잘 나온 거죠 근데 매출은 못 맞췄어요 전 전반적으로 근데 왜 올라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업이 끝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파업을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이 아니고 그런 용도로 쓰는데 파업이 종료가 돼가는 모습 보여주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 디어가 파업을 거의 안 한 기업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약간 좋은 기사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노르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갭도 말씀을 드렸고요 북킹 넘어가고 그 다음에 HP하고 델은 같이 설명됩니다 HP하고 델은요 PC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안 팔렸을 것 같아요 많이 팔렸을 것 같습니다 많이 팔렸죠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PC를 쓰신 분들의 스마트폰 혹시 스마트폰 쓰시다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다 고성능으로 바꾸고 받잖아요 똑같이 PC도 최근에 노트북이나 이것도 보면 좀 옛날 거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전처럼 저처럼 막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쓰고 있지만 저는 자판이 다 지워졌어요 자판이 다 지워져서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그게 그렇게 오래됐던 거예요 그거는 그거 보셨습니까 네 봤죠 오래됐죠 저는 익히트 구단이잖아요 너무 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손에서 육수가 나오는 바람에 자판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 저는 그렇게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이 팔렸고 지금 매출가 이게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HP는 5.6% 그 다음에 델은 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쉐보론은요 최근에 쉐보론이 계속해서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엑슨고울이 아니고 쉐보론입니다 아웃퍼폼 섹터퍼폼 그러니까 중립에서 시장 상위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매수기간을 보시면 좋아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아무리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쉐보론이 뭔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의견이 올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잠깐만요 지금 보면요 이게 진짜인가요 방금 기사가 나왔는데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9만 9천 명 맞죠 19만 9천 19만 9천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1969년 이게 가장 낮은 수치 이게 이게 일자 때는요 처음 본 거 저는 처음 본 거 그렇죠 오빠 그렇죠 1969년 생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 갑자기 이게 오늘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온 거네요 실업자가 확 줄어버리는 모습이죠 일단은 방금 그게 속고 올라간 거네 속고 올라간 겁니다 제가 놀랐어요 19만 9천 어떻게 원래 26만 5천 명 예상이었는데 저는 26만 5천 명이니까 26만 명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세상 일자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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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슈카님은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겁을 많이 내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소식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벌써 40분이 다 돼가시네요 우리 부사장님 빨리 돌려보내드려야 내일 아침 새벽 방송도 준비하시죠 자 오늘도 이런저런 재밌는 소식과 또 시장을 알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방송 준비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규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규룡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